스택 스택 지금 킹매랑 다 싸워봐 스택 가까이 가서 탱크한테만 가서 원 스택 투 스택 되면 들어갈 거야 월드 월드 공합 페이크 쓴다는 거지 어 기다려 기다려 한 대 데모 나머 있어요 확인 확인 칼슈님 퍼지 올감이랑 퍼지 있어? 네 있어요 오케이 기다려 지금 3 2 1 지금 박아 지금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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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빼 빼 빼 이스로 빼 이스로 쭉 빼 이스로 쭉 빼 이스로 쭉 빼 디펜 되니까 이스로 쭉 빼세요 이스로 쭉 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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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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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업 받으면서 힐업 받으면서 힐업 와 몇 초 남았는지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 워킹 계속 워킹 힐업 깔아줘 3 노스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 터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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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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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마무리 탱커 마무리 탱커 마무리 탱커 마무리 디펜 할 준비 지금 디펜스 저항 먹어 저항 먹어 저항 먹어 힐업 받고 와 푸시하세요 푸시하세요 sort 파 Chang omp 미 level 루우 마무리 이스로 마무리x 5 로우 마무리 x 4 풀 выпол 28 MOP Q에 몹 큐 덮어! 몹 큐 덮어장 몹 큐 덮어장 몹 엔드 풀어줘요 우리 힐러 지켜줘 몹 정리 컴카스 컴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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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 워킹중 컴씨스 컴씨스 사우스로 바이 사우스로 포 사우스로 투 사우스로 투 사우스로 원 인게나우 인게나우 먼저 얇게 잡아줘 얇게 마무리해 얇게 마무리해 오케이 웨스트로 턴 웨스트로 턴 여기서 홀드 리그룹해 리그룹해 여기 지금 디펜드 상황 어때 이스트로 컴 컴씨스 컴씨스 요요 컴씨스 유미님 컴씨스 디펜드 내 앞에 있어야지 컴씨스 확인 확인 5초 뒤에 들어갈까요 천천히 들어갈까요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지금 노스 이스트로 5 4 3 2 1 인사에나우 인사에 마무리해 로우 마무리해 힐업 반파티 사우스 이스트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힐업하고 사우스로 내려와 저거 먹어주고 루팅해주고 사우스로 내려와 파인미 파인미 유미님 물어 반파티 물어나 이스트 컴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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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컴 웨스트로 컴 웨스트로 컴 웨스트로 2 좀 깊게 들어왔어 이거 받고 바로 디펜 할 준비해 지금 디펜이다 이스로 살짝 빼주고 잘 버텼다 웨스트로 오세요 QW하면서 와 NW로 계속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5초 뒤에 볼거야 QW QW 인사이드 헤비맨 인사이드 디펜 3 인사이드 아웃 로우 마무리 엔터 애니로 살짝 빼줘 얘네 지금 인게이직 턴 있어요 지금 디펜 QTOP 내려와 푸쉬해 컴사우스 컴사우스 이거 갱킹해 인사이드 다 갱킹해 인사이드 갱킹해 갱킹하세요 비치님 그쪽에 어때요? 뭐 문제 있나요 혹시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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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루팅 언덕에서 빠지세요 얘네 언덕에서 지금 다 디마 되어있어요 여기 웨스트로 더 크게 돌아 웨스트로 크게 돌아 웨스트로 크게 돌아 SE 볼준비하고 SE 디펜할준비하고 웨스트로 크게 돌아 이거 민성님 우리가 먼저 샬로 디펜 빼줄게 딜러들 지금 스택 쌓아봐 아 홀드 홀드 빠져버리네 언덕 내주나 언덕 내주나 봐줄까 봐줄까? 어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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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언덕 지키고 있네 계속 볼게 얘네 사우스로 워킹중 사우스로 워킹중 언덕 올라와서 사우스로 우리 오면 돼 업더일 업더일 언덕 올라오세요 우리 인사이드 샬로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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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먼저 디펜을 아 잠깐만 디펜 먼저 봐야되겠다 기다려 기다려 이스트로 빼 우리 사우스 이스트로 지금 3 2 1 저스탈로 저스탈로 라인 지켜 디펜 한번 더 할준비해라 우리 인사이드에 들어와있어 NW로 와 우리 NW로 오라고 NW로 오라고 NW로 리그룹에 리그룹에 워스트로 와 5초 뒤에 East 볼거야 곳이야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 터트려 인사이드 워스트로 오세요 리그룹좀 해줘 워스트로 리그룹좀 해줘 워스트로 리그룹좀 해줘 여기 서울대 여기 서울대 LOL 우리 네비야 사우스로 컴 우리 사우스로와 워스트로 벽라인 QW해 5초 뒤에 볼거야 노스로 초크살이 나오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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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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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고 내려와 내려와 에로 에로 겹치 말고 내려와 워스트로 푸쉬해 QW QW해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한 번에 볼거야 여기 그가 끝나는 자리 볼거야 지금 기달려 3 2 1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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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얘네 끝났어요 지금 상황이 어디있어 아직 아직 상황이 없어있어 우리는 실 킹덤이 있어요 우리 마운트 홀드 리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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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쪽에 실 킹덤 있게 마운트 업 더와 여기서 디스마트 리그룹 리그룹 이 쿨 어쩐지 왜그네 왼쪽으로 와 사우스 인사이드 탱커 박아 인사이드 탱커 박아 애니로 뒤편할 준비해 뒤편 버텨 버텨 힐업 받아 사우스로 내려와 컴사우스 이거 계속 인털업해 컴사우스 컴사우스 5초 뒤에 인사이드 볼 겁니다 5초 뒤에 3,2,1 인진아웃 마무리해 디펜할 준비해 나이스 그냥 푸싱해 갱킹해 다잡아 저항먹어 필포션 컴웨스 컴웨스 잡아 잡아 못나가게 다잡아 다잡아 마무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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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떡 계속하세 이스킬 그냥 쓰세요 이스킬 그냥 쓰세요 이스킬 그냥 쓰세요 얘네 왜케 헌납해주러 왔냐 기호를 계속 와 사우스에 아직 좀 더 있어 이건 계시로 사우스에 8점이 있어 여기 뒤펜 face 4 3 2 1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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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다오세요 뇌 trek 노스 4,2,1 박아 박아 빅 빅 빅 터트려 x5 사우스로 빼 x8 사우스로 빼 x2 너무모 푸쉬 x4 에브리언 컴소스 에브리언 컴소스 컴소스 플리즈 컴소스 플리즈 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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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더베 어 안에 있는 큐더베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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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밤할준비 해 지금 노스로 노스로 얇게 들어갈거에요. 노스로 지금 5,4,3,2,1 잉게나운 잉게나운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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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번 더 빼줘 혹시나 사고나니까 빼줘 빼줘 사우스로 빼줘 다 빼 다 빼 탱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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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빼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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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웨스트로 컴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지금 5,4,3,2,1 잉게나운 잉게나운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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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이가 없다 얘네 야 이제 노모 푸시 빨롬 얘네 73미디야 파이트를 알았는데 오케이 고스 리코님.. 아.. 지금 리코님 나왔어요? 아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NW로 오세요 NW 컴 NW 컴 NW NW 오케이 3,2,1 디스마운트 디스마운트 웨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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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거야 물 거야 웨스트로 웨스트로 심파이 4,3,2,1 잉게나운 잉게나운 아 이거 뭐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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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이스라워 사우스 이스라워 사우스 이스라워 사우스 이스라워 QAA 어어 지금 기다려 지금 디펜스 디펜스 나우 디펜스 나우 나이스 나이스 힐업 받아 NW 워킹 NW 워킹 요 킵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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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텔맨 켜 나이텔맨 켜 인사이드 3 2 1 터트려 S 이루와 S 이루와 S 이루와 S 이루와 힐업 받아 S 이루와 S 이루와 QAA 우리 안에 인사이드 있어요 탱커 인사이드있다 지금 디펜 힐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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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디펜 뭐해 사우스 이슬 오세요 사우스 이슬 오세요 사우스 이슬 오세요 사우스 이슬 오세요 사우스 이슬 리그룹 QAA 지금 저스탈로 나이텔맨 켜 나이텔맨 켜 웨스트로 웨스트로 4 3 2 웨스 나우 사우스 이슬 오세요 사우스 이슬 오세요 컴우스 이슬 컴사우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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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 체크 하시고 이번엔 NW 와 이번엔 터트리야 돼 NW 와 NW 와 NW 깊게 들어와 지금 우리 비비고 있으니까 QW 하면서 와 NW 와 NW 와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우스 있는 거 사우스 쓰리 투 원 사우스 나우 사우스 나우 사우스 나우 나이스 나이스 SE로 다시 리턴 요 SE로 리턴 컴씨스 사우스 이스트 요 요 요 컴사우씨스 오케 웨스트로 와 스프레드 스프레드 지금 디펜 할 준비해 저항 먹어요 지금 디펜스 나이스 나이스 노스로 올라오세요 노스로 올라오세요 우리 웨스트 보세요 웨스트 5 웨스트 4 마무리 마무리 스프레드 홀드 홀드 오케오케 홀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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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스트로 라인 잡아 왼스트로 라인 잡아 왼스트로 라인 잡아 이번에 맞아주고 갈거야 레디포트 디펜스 하이드님이랑 지금 지금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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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지 이스나우 큐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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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스하우스 킵워킹 킵푸싱 컴스하우스 이스나우 디펜 할 준비해 스프레드 스프레드 하면서 이스나우 계속 워킹 스프레드 하면서 이스나우 계속 워킹 짐 디펜 할 준비하세요 곧입니다 아직 아니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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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워킹 카운터 3 2 1 인사이드 나우 카운터 박아 박아 겐킹 겐킹 커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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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푸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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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처음에 쏘리 서로 콜이 꼬였어? 내가 쓸려다가 블랍 확인 좀 하고 리그룹 블랍 확인하고 리그룹 에브리엄 리그룹 리그엄 혹시 안되시는데